와우 전설 2개 한 번에 와 심지어 자리아 나왔고 파라 메카 스킨 나왔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전설 2개 한 번에 떴어 방금 수지품을 300 경쟁점 포인트로 구매하시겠습니까 봉 캬 사버렸다 아 이거 게임 안에서 잠깐 게임 안에서 먼저 보여드려야죠 인게임 인게임을 보여드려야죠 와우 와 번쩍번쩍 빛나는 거 보죠 와 와 광채 광채 죽여준다 와 장난 아니다 기본 스킨과 함께 볼까 기본 스킨과 함께 봅시다 기본 스킨 기본 스킨 어 기본 스킨이 뭔가 더 금색이 많다 어 기본도 반짝반짝 거린다 아 이봐 시간 기다리면 막 이렇게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요 황금 무게는 이렇게 이렇게 막 지나가 계속 와 장난 아니다 제가 황금하면 1무트 다 바뀌나 안 바뀐 것 같은데 어 왜 이거 안 바뀌어 무기만 바뀌어 왜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 사기네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킬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겐지는 황금 표창으로 바뀌던데 와 이 사기네 완전 황금사람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이거 그것도 바뀌나요 쉬프트 쓰고 쉬프트 쓰고 그거 이거 이거 오 이거 손잡이도 바뀐다 손잡이도 황금 색깔이야 보세요 봐봐 손잡이도 황금 색깔이야 봐봐 이거 황금 색깔 맞죠 황금색 반짝거리잖아 황금색으로 와우 이거 산 보람이 있는데 이러면 쉬프트 손잡이가 바뀐 거는 이거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어리광대 안보 어리광대 아니 장착샷이 안나와 아 이거 어리광대 볼 수 있지 나 황금보기 샀으니까 오 어리광대 괜찮은데 봐봐 이거 줄이 있네 이렇게 어리광대는 모조리 파란색 얘는 파란색 허수아비는 초록색 허수아비가 약간 또 티가 많이 난다 황금 색깔인게 초록색 이거라서 나머지 파츠가 시골떡이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라서 황금인지 아닌지 잘 티가 안나는데 확실하게 황금인게 티가 난다 나중에 허수아비도 사야겠다 여러분 상자 1000개 깝니다 상자 50개 깝니다 상자 초스피드로 깔게 일단은 보라색 파란색 황금 몇개 뜰까 나는 3개 뜬다고 생각합니다 3개 3개 아 이 소리가 아 이 소리가 아 이 뭐야 보라색 잠깐만 소리가 소리가 별로야 이 소리가 부금 켜고 갑시다 이 부금 켜고 갑시다 이거는 이 부금 있죠 어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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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루시우 스킨 나와버렸다 뭐가 뒤에 공 달고 있네요 얘는 나와버렸다 루시우 스킨 확보 자리아 스킨만 하나 확보하면 돼요 트레이서 스킨이 이미 하나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색깔 차이라서 아 타이어 타이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안 나온다 전설이 나오질 않는다 하나 나왔어 지금 몇개 남았지 상자가 상자가 35개 남았거든요 15개까지 하나 나왔어 와우 전설 2개 한 번에 와 심지어 자리아 나왔고 파라 메카 스킨 나왔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전설 2개 한 번에 떴소 심지어 노중복으로 와 와 전설 2개 처음 떠본다 말이 됩니까 이거 루시워볼 한 판 한 판 하죠 한 판 하죠 이거 끝나고 나서 한 판 할게요 아 그래요 디바 스킨 나왔어 국뽕 디바 스킨 이거 어 전설 또 떴다 와 와 배두인 배두인 이거 개간지 스킨 아닙니까 여러분 와 나 이거 김치 워리어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걱정했는데 배두인 나왔어 와 전설 4개 나왔어요 벌써 본조 뽑았어 본조 뽑았어 벌써 24개 아 이거 아주 반밖에 안 깠는데 벌써 전설 스킨이 4개나 뻥 아 안졌다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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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라색 나쁘지 않아 안 떴고 아직 16개 남아있어 17개 지금 멋있게 까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잘 뜬다 보라색 저거 저거 뭐야 응 그래 보라색 너무 잘 뜬다 늦게 남았지 오 또 전설 어 노중복 노중복 똑같은 루시우 스킨 다른거 노중복 떴어 와 공격수가 더 나는데 색깔이 이러면 자리아 하나하고 트레이스 하나만 더 뜨면 됩니다 12개 남았어요 그러면 내 아까전에 트레이스 하나 뜬거 포함해서 다 먹는거야 두개만 뜨면 방금 무기는 정크랭 정크랭 샀습니다 정크랭 안 뜬다 안 뜬다 아니야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뜰거에요 6개 남았어요 6개 남았어요 6개 5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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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5개에서 두개가 뜨기를 일단 영웅 영웅 좋았어 영웅 많이 뜨고 있어 돈은 크레딧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어 전설 하나 더 떴다 으흠 태진아야 아 그래 노중복이긴 하다 노중복이긴 해요 저는 송대관이 있기 때문에 태진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 전설 몇개나 먹은거야 많이도 먹었네 두개 두개 오 아 돈 아 아깝다 크레딧 하나 하나 마지막 하나 제발 뽕 아 그래도 두개 빼고 다 먹은게 어 뭐야 이런것도 있네 메이의 사이코패스 기술이 잘 보이는데 이거 승리포즈 메이 메이 표정봐 표정보세요 눈 돌아갈때 하아 할 때 보세요 하아 와 메이 표정봐 죽여준다 사이코패스의 기술이 아주 잘 보여 2000 제가 지금 네 보금처리 좀 납치죠 단거리 선수는 아까전에 하나 첫번째 오늘 첫 상자 나온거 하나 깐는데 나왔거든요 바로 육상경기 어 육상경기는 그게 좋네 이거 색깔이 파란색이네 하지만 저 단거리 선수 썼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오늘 이번 시즌 이거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남은 두개 다 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정 안되면 5만원 더 지르면 되고 하여튼 이거 하나 뜯고 루시오같은 경우는 다 얻었어 공격수 셀레상 두개 다 얻었고 자리아같은 경우는 역도 선수 챔피언같은 경우는 이것도 얻어야겠죠 나중에 크레딧이 2600원이나 있어서 뭐야 포한도 움직이 뭐야 잠깐만 이거 개간지인데 잠깐만 이거 얼굴이 있는 걸로 보고 싶다 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이거 뽑아 이거 무조건 뽑아야겠다 오 와우 와우 뭐야 그거 같다 적십자 엉덩이 엉덩이 금방 됐었는데 어 잠깐만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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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you 여ano